몇 년 전에 인도왕에서 지진이 발생해서 큰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수십만 명이 계속 죽었다고 했죠. 또 몇 년 전에는 일본에서도 지진으로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수천 명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조사 결과가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지만 그 가운데 야생동물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봤어요. 야생동물은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느껴가지고 벌써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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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은데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이런 결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나 쥐같은 이런 모든 짐승들은 미리 감지를 하고 미리 깨닫고 이렇게 미리 다 도망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러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다가 큰 재앙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짐승들이 이 사실을 한다면 어떨까? 인간들아 참 한심하다. 어찌 보는 것만 믿고 앉았냐 하면서 아마 웃을 거예요. 우리 인간은 행양이 똑똑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은 믿지 않고 또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볼 우리가 이 11절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1장 39절에 나오는 말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했는데 이 믿음을 위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스물다섯 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참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장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믿음의 종류를 본다면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이렇게 믿음의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오게 되느냐.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 6절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압력을 종료를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탐스럽고 쳐다보다가 아마 타락 이후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믿음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존재를 아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 것만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아지면 귀신도 알게 되고 악령도 알게 되고 사탄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존재도 이렇게 알고 믿습니다. 무단계는 모든 종교인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무당들도 귀신에 대해서 알고 천사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아니라 이 불교에서도 알고 또 힌두교에서도 귀신의 존재, 천사의 존재 이걸 알고 있어요. 또 이슬람에서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영적을 믿습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요. 또 예수님께서 진심하실 것 이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원약 속에 있는 믿음이 되는 얘기에요. 바로 원약 성취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말씀입니다. 이 사명자가 갖고 있는 믿음, 이 전두자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냐고요. 오늘 1절에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약속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약속된 말씀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장자 성취된 실제의 모습을 안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나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아 그렇구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속였던 우리를 유혹했던 사단의 머리가 박살이 나는구나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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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에요. 이사회 7장 15절에 말씀하시면 또다시 처녀가 잉타해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을 임만해를 다하래라. 그 말씀은 맞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 처녀를 통해서 아들이라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텐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시련이 안됐을지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분명히 나타나가지고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만일아 예사의 출애교 31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죠 가서 바벨기 얘기해라 말이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 뒤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뭐냐면 피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제사 그것 중에서 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 것이다 이것을 허락하도록 하라 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에서 모든 약속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십자가상에서 그것이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막 십자장보게 되면 돌아갔으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랐던 그 여자의 후손 바로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은 그 임말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요소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계속 보게 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증거가 나타난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믿음의 결국은 곧 영원 구원을 받으므라 우리가 증거를 받는 것은 영원 구원 받는 증거 이것이 가장 기중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믿음의 요소를 분명히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답니다 야거부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은 줄 믿느냐 잘 아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 이라 말씀하겠죠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성을 믿고 귀신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귀신은 구원 받지 못했냐 는 사진보다는 것 딱 이는 한 가지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 십자에서 못받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귀신이나 악령들보다도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줄 알고도 그 마신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십자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돼야 그때 구원을 이루게 된다 이게 바로 축복이라 그러면 어떤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야구부서 2장 21절 22절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성 아브라함이 우리 조성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암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고 이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는가 어떤 믿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되는지 아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자기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을 하나에게서 바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튼 않고 자기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던 것 결박을 묶어가지고 재단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만 성하게 해줍니다 재단에 바칠 때 행암으로 어렵다움을 받은 것이 아니냐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이사희가 응답받은 그 원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2절에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고 행암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행암을 통해서 그것이 함께 일하게 될 때 함께 행암 될 역사 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그의 행암과 함께 일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의 말씀이 절대 복종을 가진 바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 중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데 이 믿음 절대 복종하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믿음을 알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 거예요 믿음에서 세번째입니다 누가 보고 17장 17절 19절 마시네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문등병 걸린 열매가 와서 막 문등병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었죠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는 것 중에 가다 보니까 자기 몸이 깨끗하게 다 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홉 명은 아 기쁘다 한 명은 가버렸는데 그저 한 명이 다시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의할 때 다 같이 기도를 와가지고 열 명이 다 같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한 사람이 다 구원받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이 구원받을 되는 것을 나타내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로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러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의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 가지 꼬여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전 말씀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조상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같은 증거를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선진들이 받은 것도 같은 믿음의 요소로 이렇게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창세 15장 5절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니 자손이 요하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으니 요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사건은 아마 아브라함의 가난한 땅 간지 한 10년 정도 지나고 한 85세 6세 정도 때 이르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품으셨을 때 분명히 너한테 자식을 줄였다 하고 자식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10년 지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리시 하신 약속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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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한 게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10년 동안 속였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브라함 10년 동안 10년 동안 은근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놀러가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 자손이 별처럼 할 것이다 하고 할 말씀을 듣고 그를 믿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믿으시는 그 무섭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야? 아브라함이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중요하죠 여러분이 요즘 구원받은 것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그들을 믿어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맞네요 분명히 그렇게 되지 하고 믿어주는 순간 벌써 그거는 아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확신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에 있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말씀을 그대로 다 믿었던 거예요 다닐에서 3장 10시절 18절 말씀하게 되면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라고 강요를 했죠 그때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가 똑같이 셋이 합쳐가지고 똑같은 답을 했던 얘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선진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을 가운데서 건조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선지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 네가 금신사에게 절하지 않으면 너를 풍목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다 태워주겠겠다 이렇게 선포된 상태였었어요 그때 한 얘기가 우리는 만약에 던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조내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사드라카 메사카 아벤누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 개명 두 번째 개명을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풍목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죠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얘기 아닙니까 이 금상 만들어 놓고 이 철하는 자는 사자고서에 집어넣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조금 있으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알기만 하면 얘기만 하게 되면 사자고 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감동하셨겠습니까 안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다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초상들이 가졌던 바로 그 믿음의 모습들이에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요소들이라는 것을 왜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기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요소를 분명히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붙잡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뭐냐 3절 말씀을 통제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의 말씀으로 주어진지를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부터 31절까지는 16문장에 철학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문장마다 제일 처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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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먼저 믿을 믿음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음이 시작된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모든 믿음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이 세상 생기기 전에 어떤 존재였던 어떤 존재였던 어떤 물질을 통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느냐 당시에 이걸 11서를 기록할 당시에 가장 유연했던 것이 헬라 철학 헬라 철학에서 플라톤과 필라가 주장했던 우주론이 아주 기독교에 있는 가운데서 파고들어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로마 전체의 모든 사고방식 생각이 전부 다 헬라 철학의 모든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밀들 가운데서도 거의 영향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밀들 가운데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건만 해석을 하려고 해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냐 거기서는 헬라 철학의 대체 혼돈 상태에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어떤 물질들 전문의 원인은 이데아라고 합니다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물질들이 그 본질 그 원인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창조주가 그 헬라에서 얘기하는 제우수신 창조주가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이는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가 우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과학자들도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필러시프로소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해 이게 뭐냐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빅뱅 이론이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 우주와 생계자는 어떤 거 원인이었는데 그것이 폭발이 갑자기 일어났다 빅뱅하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주가 생기면서 막 우주가 확장되면서 모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빅뱅 그 이론이 지금 너무나 다 당연한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빅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그 처음에 폭발이 됐던 그것은 무엇을 가지고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폭발된 것이 아니냐 말이야 그 원인이 뭐냐 어디서 생겨냐냐 대답을 못합니다 오늘 말씀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화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어떤 물질도 어떤 존재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완전 무 완전 없는 완전 호공 완전 무해서 말씀으로 완전히 이 우주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니까 그냥 완전히 없던데 어떤 물질이나 산소라든지 불소라든지 수소라든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생인시한 거에 모든 것이다 바래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창조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긴 일이 생겼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만내신 그 능력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언약자분 내가 더운 내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환경을 위해서 이 세상 우주만만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냐 영으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원약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약가진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요셉 한 명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애급이 살고 세계가 다 살아났었어요 그 역사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요셉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 번 나누는데 지금 똑같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제 창조는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기 14장 말씀 보게 되면 원약 잡은 이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급 군대가 물에 빠지는 스상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 한 명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미대한 강렬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빌려가 모세야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를 통해서 내 백선을 구원시키겠다 이 말씀은 한 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원약의 정보를 확신을 가지면 다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요소서 10장 12절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원약 속에 있었던 요소서가 하늘에 기도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멈춰버렸어요 이건 희주의 수동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의 능력을 의해서 하나님께서 수답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세요 정말 우리는 믿습니다 4등전 19장 20절 말씀에 대한 이 원약을 또 사도 바울이 잡았죠 어떻게 잡았습니까 내가 로마도 포아이아리라고 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잡으니까 로마도 포아이아리라는 이 원약을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재창조를 일으키는 이 하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의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이 원약의 말씀이에요 이 예를 통해서 내가 언약 잡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은 나에게도 성시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준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강동한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통해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원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은 틀림없이 살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옥은 분명히 살아나는 거예요 고통당한 사람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세상을 살릴 주인공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약자분들에게는 한의 계획을 성실시시는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 받았던 응답 모세가 받았던 응답 요소와 바울이 받았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 이럴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비둘의 요소 세 가지 이걸 분명히 붙잡고 원약 속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약자분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나타나야 될 말씀이 바로 오늘 마가범 신문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어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믿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리신 여러분들의 일을 예수님께서 추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분 더 이상 그쪽을 믿으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